KCON 2017 NY KCON 2017 NY KCON 2017 NY 드디어 저희 업스테이션이 KCON 2017 NY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무대도 KCON 2017 업스테이션 없이 기대 업스테이션 아닙니까? 나왔습니다. 저희가 KCON 무대에 서는 것도 팬분들을 만나는 것도 이번 KCON 2017 NY 무대가 처음인 만큼 팬분들을 만나야 하는 게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업스테이전도 매일방을 하얗게 풀어줍니다. 하얗게 불타올렸어 안 갈 수 없어 타올렸어 빰빰빰빰 업스테이션 멤버들과 옆스테이전이 하나가 되어 기다리는 KCON 2017 NY는 6월 24일 24일 유아브로댄셜 센터에서 여러분께 상담하는 모든 게 마지막 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